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15일 오늘은 기도하고 우리 반달 간증을 하겠습니다. 한달 간증이 아니라 반달 간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5월 15일이 벌써 한달이 반쪽 났습니다. 반달 간증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달 간증은 뭐냐? 제가 5월 한달에 한 번씩 간증을 하니까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간증도 많고. 그래서 한달에 한 번은 우리 매일보금 브레이크를 가지면서 데일리 가스프 앤 밥톡. 매일보금 밥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월달은 금식으로 시작했죠. 우리 21 Days 미디아. 원래 미디아하고 저녁 금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일 16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면서 저녁을 안 먹는다는 건 거의 무례한 거죠. 왜냐하면 강사 초대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강사가 저녁 안 먹겠다 그러면 너무 무례해가지고. 일단 저녁은 14일 금식했고요. 그래서 한 3파운드 빠졌고. 빠졌다가 한 파운드 전 일었나요. 어쨌든 미디아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미디아 금식하면서 책도 많이 썼습니다. 5월 1일은 4월 간증집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쫙 준비해놨다가 31일 날 한 달 리플렉션 하면서 이렇게 업로드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4월 달 간증집이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똑같은 날 우리 키크가어드 코펜헤건에 있는 가르프라는 교수님. 그 줌으로 우리 모여가지고 참 좋은 미팅 했었습니다. 그 가르프라는 교수를 제가 작년에 7월인가 가가지고 만나서 우리 저기 키크가어드 우리 리셀 센터도 소개하고 책도 도네이트하고 그래서 미팅도 했는데 굉장히 스칼러하이 하시고 역시 근데 데이니시라 영어가 좀 딸려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워낙 깊은 얘기를 하니까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가드닝을 4월 마지막 주일에 심어서 이제 일주일 됐는데요. 벌써 뭐 이 호박은 벌써 막 열매가 말리고 벌써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나중에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5월 달에 너무 좋았던 게 제가 내 뒤에 있는 클라시스에서 옛날에 출판했던 모든 걸 내가 파일 해놨더라고요. 코리엠, 코리아 타임스, 영어, 한국말 뭐 엄청나게 해놓은 걸 찾아가지고 스캔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지 않고 스캔을 한다는 거죠. 스캔해서 채취피티한테 읽어 그랬더니 이 전체 아리글을 내가 사실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지가 다 알아서 이렇게 타이핑을 해줬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많은 걸 했습니다. 5월 2일 날은 우리가 우리 오 패밀리, 그래서 우리 오 패밀리의 줌 미팅, 오 줌 미팅이죠. 오 줌 미팅.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오 줌 미팅인데 우리 형님 얼굴이 이게 원래 이 얼굴이 아니였는데 야 내 얼굴만 안 웃잖아. 그래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잘라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너무 재밌죠. 우리 몽고에서 우리 소숙느님도 오셨고 역시 가족은 가족이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달의 두 번째 책, 이 책도 사실 간증, 애프터 간증인데 제가 1979년 9월 달에 처음 가서 버클리에서 철학 클래스를 했는데 닥터 파이브랜드라는 분이 20주 동안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80년 2월 17일 날 제가 예수의 부활. 그래서 나는 예수는 왜 부활한지를 내가 확신하냐? 내가 오늘 아침에 만났다. 이런 식으로 페이퍼를 써서 하여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철학과의 전쟁인데 그 페이퍼하고 두 번째가 Essence and Existence, 존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mmortality of Soul, 영혼의 영혼함에 대하여 이 세 가지 페이퍼를 가지고 제가 이번 달 세 번째,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와우,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아마 조금 더 정리해서 캄보디아 들어가서 이제 아니면 뭐 요즘 대학생들 실존 철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가르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렸고요. 제가 우리 가든, 여기가 이제 베지터블 가든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 강희룡 목사님이 한국 들어가면서 10년 전인가 자기 플랜트를 주는데 여기다 그냥 놓고 방치해놨었는데 그래도 잘 자라고 안 죽었어. 그래서 다시 내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얀 돌만 이렇게 하는데 한 100불 들었어요. I'm sorry, 40불. 한 100에 10불짜리 400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bound up, your boundary 사는데 또 돈 들고 그 다음 100불 들었습니다. 예쁘죠? 5월 6일은 우리 최영순 그래서 최고로 용감하게 순종한다. 최영순입니다. 가나에서 47년인가 성교하신 분이고요. 너무나 훌륭하시더라고요. 아들들도 너무나 훌륭하게 키워서 다 사역하고 있고 내가 방질 목사님의 욕기 걸 드렸더니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방질 목사님 팬이라고 자기가 5월 7일은 제가 OCMS에서 Zoom으로 미팅 저는 요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너무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OCMS 영국에 있는 억스포드고 저기서 제가 발표를 너무 엄청... 하여간에 9년 동안 얼마나 여기서 발표하고 두드려 맞았는지 아프리카 우리 내래티브 디올로지라는 걸 했는데 스토리텔링으로 킥허가어드를 내래티브 디올로지라고 하거든요. 스토리를 저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강의였습니다. 제가 PTASA, 프레즈베티안 디올로지컬 세미니의 아메리카라는 신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그 전날 가나인원 목사님, 성교사님을 만날 때 만난 분인데 이분이 명함을 주는데 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신학교였어요. 내가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만났는데 그 총장님이, 그 신학교 총장님이 이교욱 성교사님의 제자들하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세상에 완전히 총장님같이 생겼죠. 그래서 학교 거기 가서 학교도 너무 정리 잘 돼 있고 하이텍이고 너무나 임프레셉해서 우리 총장님이 저희가 클래스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면 가르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휴 저에게 영광이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5월 7일은 또 제인홍이라는 오피닝 데 게스트 에이샤라는 그 책을 쓰신 여자 교수님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억스포드에서 커미션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책을 하나 더 쓴다. 그래서 아마 2025년 1월까지 책이 완료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리서치하고 있는데 인터뷰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아휴 또 점심도 산다고 해서 아휴 점심 사고 인터뷰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점심 잘하도 먹고 인터뷰 잘하고 어저께도 또 인터뷰했습니다. 줌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1986년도 대학생이었던 우리 프렌슨이 갑자기 Are you pastor? 그래가지고 You haven't changed? 그랬어요. 너는 다 change했다. 아줌마야. 그래가지고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결혼시켰거든요. 결혼 주례 쓰고 근데 뭐 동부에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온 지 어르바인 온 지 얼마 안 된다고 저를 만났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너무 귀엽죠. 5월 8일은 우리 또 프렌스에서 우리 버클리나인 때 같은 동창이었대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강정인 교수님이 프렌스 가가지고 1988년 프렌스를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렌치 남자랑 결혼해서 예쁜 딸도 낳고 그랬는데 그 딸이 갑자기 희귀병으로 토란토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토란토 집에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라 좀 도와주고 그랬더니 친해지고 또 너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캄보디아를 얼마나 많이 돕는지 감사한 부부 LA 코리아타운의 아버님 만나러 왔다라는 우리가 식사 대접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즐거운 하루였고요. 제 유튜브에 임팩이라는 것도 연구 발표가 나왔어요. 이 책은 이번 달에 쓴 세 번째 책 말도 안 되죠. 세 번째 책인데 와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게 제인홍 교수가 글쎄 오이카스랑 CK라는 단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출판된 게 있습니까? 출판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근데 뒤에 있는 거를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와 아주 의미스러운 의미가 의미심장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오이카스 사획 때 했던 거와 CK 했던 거 뭐 코리엠 아리클 크리스찬 헤롯 아리클 코리아 타임스 아리클 다 해서 그런 식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제인홍 교수 어저께도 인터뷰 Zoom 통해서 했는데 인터뷰 하기 전에 책으로 먼저 준 사람은 당신이라고 해서 내가 그러냐고 책이나 잘 쓰라고 잘 소개해달라고 5월 9일은 이제 캄보디아 프로벌스 앤 바이블 네 원짜리 있죠 바이옴 그거를 이제 우리 학교 AU에 도네이트 했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저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점심 식사도 맛있는 거 대접하면서 천국 같은 시간을 보냈고 5월 9일은 이제 스탠딩 스톤이라고 우리가 제니랑 저랑 한 4, 5년 전부터 시작한 사획인데 은퇴한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 멘토링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미국은요 지금 한 달에 목사들이 천 명이 목회를 때려치고 있습니다. 천 명 1년에 만 2천 명이 목회를 때려치고 너무 비극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막자 그래가지고 뭐 저는 아직 은퇴는 안 했지만 젊은 목사들 멘토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 나이 든 분이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에 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데서 2008년도에 뭐를 했냐면 타일랜드에서 무조건 축복해라 버스에서 가서 전도해라 근데 무조건 축복한 사람이 41대 1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러한 연구 보고 중요한 보고죠. 제가 아까 드렸죠. 버스 스토이 가든이 이건 깻잎은 작년에 심었던 것을 우리가 그냥 급해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자라서 씨를 맺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게 혼자 이게 전체가 다 혼자 자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골고루 구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우리가 뭐 이번에 깻잎을 막 100개씩 따가지고 막 왜죠. 만들어 먹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뒤에는 우리가 이제 의미적 이미적 요게 벌써 꽃이 나서 여기 호박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놀랍습니다. 마더스테이 전날 제니랑 가서 데이트하고 그 다음 날은 또 GMIM 은혜교회 영어부 예배 일부 9시 12시 20분 두 번이나 설교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된 거가 얼마나 은혜스럽냐 하면 저같이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메일보금 녹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고 콰이타임 들어가는데 메일보금 딱 뭐 녹음하고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샤인 목사 연락 그래서 네 네 자네는 뭐 호시를 안답니다. 연락하라면 연락하면 되잖아요. 그냥 샤라 빼노배 그렇죠. 입 닥치고 그냥 순정하면 되잖아요. 샤인 목사 연락 그래서 내가 샤인 목사 나 미국 왔어요. 밥 먹어요. 그랬더니 당장 그 자리에 그 순간 새벽에 목사님 혹시 사모님도 같이 왔어요. 어 네 그랬더니 사모님 이번 주 와서 설교해주면 안 되냐고 아유 3, 4일 뒤에 우리 아내는 그렇게 3, 4일 뒤에 설교하라고 하면 힘들 텐데 근데 어쨌든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샤인 목사 간증이 너무 좋은 게 그날 아침에 자기 아내랑 여보 내가 은혜교회 영업을 한 지 12년 되는데 한 번도 주일날 여자가 설교한 적이 없네. 마더스데이 설교는 우리 같이 할까? 내가 당신이랑 같이 서가지고 어 우리 교회 많은 그 여자 여자들이 애가 뭐 애 많이 낳고 엄마들에게 좀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새벽이 아이 나 싫어 안 할래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그럼 누구죠? 주님 그랬는데 딱 제니 얼굴이 떠올라서 아 제니 사모님한테 부탁을 할까? 그리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띵 하고 카톡이 떴더래요 그래서 어 어석한 목사님이네 그리고 딱 했더니 저 돌아왔어요 밥 먹어요 아 그래서 사모님도 오셨습니까? 네 같이 왔어요 사모님이 설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선거에요 그 전날 금요일에 사시미 집 가서 밥도 사주시면서 강한증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제니가 작년부터 우리 샤인 목사님 만나서 이거 좀 한번 자기가 한 그 이너 힐링 그거 세미나 이런 거를 미국에 있는 이세교회 중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GMI EM이 이걸 핸들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번에 딱 만나서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니가 캄보디아 7월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아마 첫 번째 미닝을 할 거예요 이번 집회에서 너무 좋았고요 와 그리고 바로 그 교회 옆에 있는 파괴 우리가 우리 애들들한테 가서 마더스테이 바비큐 갈비 뭐 다 셋업해놓고 애들들이 텐트 치고 셋업해서 거기 다 구워서 우리가 딱 도착해서 우리 어머님 모시고 마더스테이 셀러브레이션 그냥 화창한 날씨 서든 캘리포니아 마더스테이라고 우리 브라이언 조던 패밀라가 자기 하이디 베이커하고 제니오가 자기네 스피리처 마더라고 페이스북에 올려주고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에서는 초본이라고 우리가 보아원에서 있는 애들 우리 보아원에 캄보디아 보아원은 고아들이 아니다 어머님 또 우리 캄보디아 보파 우리 제니가 자기 영적 어머님 해피 마더스테에 올려서 했습니다 제가 솔라 패널 해가지고 내가 1494파운드 칼본을 우리가 리덕트 했다고 그러고 너무나 재미난 거 발견해서 멍때리기 대회 10년 동안 했대 한국에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 찰리랑 같이 또 글도 하나 쓰고 퓨 리서스 센터에서 백인 보금주의 백인들이 아직도 82%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아이고 한심해서 내가 또 완전히 썼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우리 프로페서 제임스 인간 붓다와 신예수 우리 제임스 천 교수님 너무나 한 몇 주 전에 만나서 밥을 한 번 먹었는데 너무나 이게 잘 통해가지고 너무나 좋아요 막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또 이 인간 붓다와 신예수 이제 제가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곧 북톡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제 북톡 들어가서 같이 이제 나눌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바튼 루치 내일 모레 이제 바튼 루치라는 데 가서 루이지애나 가서 부흥집 시작하고 세인 올레프 가서 MOU 쓰고 뭐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자 한 달의 간증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일 봬요 그럼요 그럼요 또 다음 영상에서 감사합니다.